안녕하세요. 병원 가기 전에 TV의 트레이너 한의사 이용현입니다. 오늘 환자 케이스는 허리 통증 환자입니다. 환자 증상 먼저 볼게요. 28세 여성분이시고요. 증상은 왼쪽 발을 디딜 때, 그러니까 걸을 때 왼쪽 발을 디딜 때 왼쪽 허리 통증이 있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왼쪽 다리가 절임 증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증상은 약 7년 정도 됐고요. 심할 때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설 때도 역시 왼쪽 허리에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병원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이것저것 도수치료도 받아보고 많은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별로 없어서 지금은 반쯤 포기한 상태에서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의 통증 교정 검사를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체크한 검사는 만세스쿼트 동작입니다. 만세스쿼트 동작은 전신의 관절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검사 먼저 볼게요. 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보면 그렇게 많이 틀어지거나 그렇게 많이 틀어진 점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다 내려갔을 때를 보시면 지금 중심이 중심선이 여기입니다. 중심선이 여기인데 이 중심선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다리 간격을 볼게요. 다리 간격을 보면은 오른쪽이 훨씬 좁죠. 그 말은 내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린 거예요. 바로 선 상태에서는 중심이 그대로 있는데 내려갈수록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깨나 허리나 다른 부분은 다 괜찮고요.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왼쪽의 힘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왼쪽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으로 오른쪽으로 내 체중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검사는 한 다리 굽히기 검사입니다. 볼게요. 자 오른쪽 지지한 상태에서 내려갈 때 자 끝 지점에서 무릎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갑니다. 무릎이 버티는 게 약간은 불안정한 상태고요. 끝에서 내려갈 때 살짝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죠.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보겠습니다. 왼쪽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자 하기도 전에 몸이 많이 흔들리죠. 자 거의 내려가지 못해요. 무릎이 완전 흔들흔들하고 있죠. 무릎이 흔들흔들하고 있고 많이 내려가지도 못해요. 많이 내려가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몸이 흔들리고 상체도 완전히 기울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상 내려가는 근력 자체가 전혀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한 다리로 균형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내려가는 것도 전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역시 왼쪽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왼쪽의 안정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근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려갈 때 무기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왼쪽에 버티는 힘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버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통증은 허리에 있지만 통증의 원인 자체는 왼쪽 다리에 있는 거예요. 왼쪽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떨어지다 보니까 부담이 허리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움직이는 동작에서 악화가 되는 게 아니라 걸을 때, 다리를 움직일 때, 지지할 때 약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허리 통증의 원인은 왼쪽 하체 기능의 약화입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 주사를 맞고 허리에 마사지를 하고 뭔가 허리에 계속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왼쪽 다리 전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일단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허리의 부담이 줄어들고 허리 통증이 나아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통증은 아픈 곳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전체 기능을 모두 살펴봐야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동작을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내 몸의 기능이 어떤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